21장 1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 유도되는 기전력 2는 자석이 되고 자석은 BA로 쓸 수 있게 되겠죠. 그런데 이제 A를 V와 나머지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들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면적 A를 가로 곱하기 세로 A가 될 텐데 가로를 VT 이동 시간에 따라서 T초 동안 늘어난 거리는 VT가 되겠죠. 거기에 L을 곱한 값이 이제 A가 되게 됩니다. 따라서 유도기전력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되고요. I는 유도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I는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. 그러게 되면 이제 F, 코일이 막대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해져야 하는 힘의 크기는 BIL로 나타내지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 I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F는 R분의 B 제곱 L 제곱 V가 됩니다. 그런데 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 F의 절대값을 씌워준 정답은 R분의 B 제곱 L 제곱 V가 되게 됩니다. 나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1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. 1류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죠. 우리가 힘을 알고 있고 또 1은 1 같은 경우는 F, S인데 여기서 힘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구한 값을 넣어서 이제 DT분의 DS를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DT분의 DS값도 V가 되니까 정답은 R분의 B 제곱 L 제곱 V 제곱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이제 소비된 전력을 구하여라.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겠죠. 전류와 전압은 우리가 여기서 다 구해냈으므로 이제 유독 이전력인 전압이 V이고 I값은 우리 구한 값 이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 전력 또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것으로 18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.